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담도담입니다. 아침에 요가한 선생님 영상 보면서 요가 수련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담도담입니다. 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상쾌하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대구의 커몬포그린이라고 제로에이스트샵이 생겼다고 해요. 게다가 여기 비건 음식도 판매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엄청 가보려고 해요. 영상 계속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도시락통이랑 수건 그릇 이렇게 담았어요. 저희가 인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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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ев Maria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벌려서 팔라펠 중동 음식이거든? 병아리꽁 삶아서 으깨서 여러가지 항신료 뭉쳐서 튀김이 있는 거야. 이거 다 병아리꽁, 얘도 병아리꽁, 얘도 병아리꽁. 네가 하는 걸 내가 찍는 것 같아. 네, 저 멀리서 왔어요. 구미에서 왔어요. 저는 기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듬뿍뿍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막 넣어주세요. 막 넣으면 돼요. 그쵸? 사장님. 이거 오이인가? 오이 싫어한다. 이거가지고 코무스도 넣어줄게요. 팔라펠도 원래 잘라서 넣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잠깐만요. 예뻐요. 예쁘진 않지만 완성본을 만들어줘야죠. 예뻐. 예쁜가요? 안 예쁜 것 같은데? 자, 됐어요. 오케이. 오옹! 아름다운 소시지 피곤cha 사역 칼국수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환상 잘 안 됐는데? 이렇게 해, 너무 예뻐. 정말 너무 예쁘잖아. 산아, 어디 갔어? 거기 있어? 여기 있어야 돼.